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내가 임신이라니! 오늘부터 본격적인 대교에 들어가십니다. 색다른 맛은 절대 금하셔야 하옵니다. 내가 말한 소문은 잘 물어다 날랐겠지? 간짜 합궁을 했답니다요. 뭡니까? 이 남사스러운 자세는? 이 정도로 소문이 잠재워지겠어? 그렇다면... 모두가 믿으면 그것이 사실이다. 당장 내 눈앞에 중전의 목을 가져와라. 가문의 명령이다. 내가 살려 하면 모두가 죽습니다. 내가 모두 안고 갑니다.